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아 저 몰랐는데 여기 광고 이게 나오는 게 광고가 아니라 뒤 있는 걸 찍고 있는 거였군요 아 저는 제가 나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아 저 언제 약간 그 제 약간 배가 좀 민폐로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이게 화면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야처럼 미국 주식임이시다 장우석 본문장님 나가겠습니다 본문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본문장님 여기 시원하니까 본문장님 안색이 표정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 좀 있으면 가야 되니까 다시 저희 뭐 썸머타임 끝나면 위로 올라간다 11월 첫째 주 일요일 끝나면 이제 11시 반에 끝나고 시작이 이제 아예 10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렇더라고요 10시 반에 방송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9시 시작하잖아요 10시에 시작하니까 제가 끝나는 게 11시 반이니까 여기 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닫아버리면 저희 갇히는 거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다음날 또 방금하고 저는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나는 이 살벌한 일정 아 근데 그걸 또 안 따라갈 수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아마 모든 프로그램이 시간에 병돈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그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썸머타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되게 피곤합니다 한 시간 약간 지원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피곤하고 저녁 여기 자려고요 그냥 여기 침대 갖다 놓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3프로티비네요 미국 썸머타임이 따라서 3프로티비 전체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좀 해외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시간대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늦춰지는 거는 하여간 국내에 있는 분들 상태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동접자 수가 좀 감소하는 많이 감소하시겠죠 밤 11시 반이면은 직장 다닐 때는 좀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 지금 다 4, 5천 명이 줄어갖고 아침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웃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를 이미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낫사 성분이 1%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가 넘게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올라가는 포제가 있나요? 보여줍니다 일단은 제목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S&P500의 11년 만에 저점을 찍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불구하고 어떤 종목인지 11년 저점이요? 11년 내의 제점인데 뭘까요?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은 금유즈가 개타는 날이다 왜 개타는 날입니까? 잠깐만요 저 아직 제대로 못 샀는데 개타는 날입니까? 보통 개타는다는 말을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 우리 휴가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젊은 분이어서 약간 헷갈리네요 그렇습니다 개타는 되게 좋은 날이다 그렇죠 제가 실적을 적으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오늘 다 적으면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어제 JPM과 JS는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고 아침에 얘기했지만 원래 리액션이 안 좋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사진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잠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틴 대통령 역시 유가를 100달을 전망했다는 기사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먼저 이 표시 보시기 전에 오늘 왜 올라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오게 되면 지금 오늘 발표되고 있는 실업수당 시청 건수가 드셔 20만 대를 보여줍니다 29만 3천 명 원래 30만 대 초반을 봤는데 조금 쭉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금융주가 올라온 보통 또 테크가 빠지는데 같이 모든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늘 하루 정도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림은 먼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렌터카 전년 동기 대비 42.9%가 올랐습니다 가솔린 42.1% 중고차 24% 호텔 18% 쭉쭉 나오는데요 육류, 가금류, 생섬의, 계란 10.5% 제가 이걸 다 준비했습니다 구분이 될 건지 모르는데 미국 거를 수동으로 준비하신 겁니까? 그거 쳤죠 미국 물가지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에는 총체적인 표고 이걸 말씀드리면서 어제 나왔던 CPI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스토랑부터 임대료까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기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물가가 트랜지토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시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올라올 밖에 없는데 그럼 어제 왜 장이 올랐느냐 CPI가 높게 나왔을 때 불구하고 근데 어제 코어 CPI는 좀 낮게 나왔거든요 일반 CPI는 0.3에서 0.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반면에 모인 반면에 코어 CPI는 0.3에서 0.2%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축하님 그냥 CPI를 선호하십니까? 코어 CPI를 선호하십니까? 저는 채권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되게 분해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 분해해서? 네 네 코어를 저희는 조금 더 저는 코어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왜 선호하냐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어라는 게 두 가지를 뺀 거잖아요 식료품하고 에너지 근데 늘 얘기하지만 보통 물가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 식료품하고 유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일단은 식료품은 날씨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날씨는 가문이 온다든지 홍수가 오게 되면 작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펙은 아시는 것처럼 오펙 카르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자주 우지하는 이런 두 부분을 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바로 그 두 부분을 뺐던 코어 CPI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약간의 시장 분위기는 물론 일반 CPI는 올라왔지만 코어 CPI를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계신데 물어봤어요 실제로 미원직이신 분입니까? 실제로 물가가 몸에 와닿을 정도냐 그랬더니 와 정말 많이 올랐어 그랬는데 정말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뜯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어제 아주 눈에 띄는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중고차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가격이요? 그때 속이 굉장히 쓰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고차가 내려오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바로 AT&T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1년 내에 최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쭉 해서 11년 동안에 빠진 그런 모습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빨간색 25달아 깨지면 다시 한 번 신저점의 기록을 세울 만한 그런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슈칸님 AT&T 좋아하십니까? 제가 우리나라 국내 통신주에 좀 많이 물렸었고요 안 물린 게 없다는 국내 통신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AT&T를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좋아하시고 추천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T&T 정말 하시면 안 될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면 안 될 주식이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은 기업이고 특히 배당 쪽으로 많이 추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당이라는 게 배당금이 그대로 있고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 수익이 커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짜리 주식이 10원을 배당한다고 그러면 10%죠 그런데 그 100원짜리 주식이 50원이 되게 되면 50분의 10 20%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 내려가게 되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AT&T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8.2%로 S&P500 지수 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좋네요 좋죠 그런데 이거는 주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8% 더 내려간다는 거죠 분모가 주가이기 때문에 자꾸 빠지니까 사실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배당금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당금을 많이 받아봤자 주가를 못 이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보다는 배당금 자체가 커지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가 뭐냐 케이블 TV 부분에 경쟁심화 여기 케이블 TV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케이블 TV 되겠습니까? 최대한 더 안됩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경쟁자가 너무 세죠 오징어 게임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만을 구축하고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거를 덤파이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 8%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8% 하겠지만 사실 주가 빠진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8% 빠져도 나는 똔똔이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적점부터 보유하신 분들이 딱 똔똔입니다 실제로 생각대로 된 주가 빠지고 배당 받은 걸 딱 치면 똔똔 그냥 노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거는 저희가 기회벽을 많이 날린 거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4년 동안에 한 7,80% 올라갔으니까 엄청 큰 손해를 본 겁니다 50% 손해를 봤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 4분기 실제 전망이 상향 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혹시 삼성전자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돼야겠죠 돼야 됩니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슈카 님이 저요? 네 아니 누가 그런 정확한 소문을 내는 겁니까 사실에 기반한 소문은 제가 주가는 안 보는데 지금 6만 맞습니까 6만 전자 아닙니다 제 마음속엔 7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은요 153억 달러 매출이었는데요 매출이 그렇고요 마진율이 50.4%로 보였는데 지금은 157억 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진율은 53%로 업해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까지 강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표가 뭐냐면요 어떤 딜리버리에 대한 증가를 보여주는 건데 올 하반기에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발표가 되자마자 시간에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죠 네 그래서 TSMC의 미국 주식 종목은 심보리 TSM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가 좋아지면 반도체 전체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워낙 뚜두게 맞았고 반도체가 특히 이제 메모리 쪽으로 많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내일은 반등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금융제 개탈한 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직 덜 샀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이제 크리스난 분의 탑뱅크 픽스를 한번 볼 건데요 이분은 이런 종목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제프리 그 다음에 골드막삭스 뱅크 어메리카 US 뱅크 시티인데 자랑하는 거죠 내가 투자했더니 64% 올라왔다 아 저 자기 수익률이니까 네 자기 수익률이죠 올해 골드막삭스가 46% 뱅크 어메리카 44% 쭉 나오는데 대단한 수익이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금융이 재미없다고 했습니까 불러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국내는 좀 재미없어요 국내는 좀 안 빠지고 있죠 대신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좋아하는 게 가운데 있죠 그런데 많이 올라왔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무슨 얘기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금리가 올라가고 앞으로 만약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금융주 없이 투자한다는 거는 혹은 뭐 말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미국 금융주들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죠 그런데도 이제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가는 주가만 보면 무서워요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달려온 것 같아요 뒤로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차트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속에는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은 보통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차트는 조금만 보시고 실적을 챙기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채팅창회 처음 시작할 때 BOA가 2% 넘게 동시효과에서 오르고 있다 동시효과에서 지금 나옵니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한 5초만 더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뱅커 어머니카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EPS가 전망이 0.71달러 그런데 실제 0.85달러가 나왔고요 매출 역시 218억 달러 예상했는데요 228억 달러가 나와주면서 거의 10억 달러가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5%가 증가한 모습인데 어제는요 JP봉원체스는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완벽한 실적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 실적이 증가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산관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뱅커 어머니카 미국은행이잖아요 한국말을 지켜드리면 미국은행 그러니까 보통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순수하게 사실은 제가 봐도 의회가 안 가는 건데 자산관리 이런 쪽의 배출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PV들 PV들 쪽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 2%가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올라가는 거냐 이거 하시지만 사상 최고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달러가 안 남았죠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이 조금만 좋으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왔거든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꼭 이걸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뱅커 어머니카가 가장 좋아 보이는 은행이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없으면 사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조금만 밀려라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근데 지금 솔직히 뱅커 어머니카가 이번에 순위자 마진이 순위자 수입이 한 12조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관리 분야가 커지면서 또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일단 이자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슈카님이 주가가 빠진다면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정확히 한 번 시간을 보게 된다 3년 뒤? 아 3년 뒤요? 그 정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뱅커 어머니카 관심 정보에서 빼야겠네요 3년이면 모건스턴이 같이 보겠습니다 모건스턴이 EPS 1.68 대비 1.98이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역시 140억 달랑 147억 달랑 나오는 잘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IB 쪽과 자산관리 쪽이 많이 증가하면서 거의 기록적인 실적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100달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상치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 웰스파고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거든요 거의요 이익이 60%에 근접했다 이번에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대 분기 Y Y가 엄청나게 그다음에 매출도 역시 예상치를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건 뭐 그냥 되게 잘 나온 겁니다 웰스파고는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금융기업들이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시장이 굉장히 훈풍이 불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어제 JP보고 체스를 빼면 이번 3분기에 대한 스타트가 좋다 느낌이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1.24%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CT는 왜 뺐냐 CT는 제가 올 때까지 실적이 발표가 안 돼서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얼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그림 부츠 얼라이언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약국 체인점입니다 네네 이게 약간의 얼마 안 되는 약국 체인점이고요 1등 기업이 뭐냐 CBS 헬스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이번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1.02 대비 1.17 나왔고요 매출까지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좋아졌냐 이 월그림 부츠 얼라이언스에서 백신 접종을 한 거예요 약국에서요 약국에서요 보통 미국은 약국 허브가 돼서 약국 안에 일부 의사님이 계시고 의사분들이 계시고 또 간단한 처방도 가능하고 진료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서 원래 예상은요 3개월 동안에 700만 명이 접종하겠다 했는데 무려 1350만 명이 접종하면서 이분들이 온 김에 또 뭘 삽니다 그냥 안 갑니다 백신도 혹시 매출에 뭐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받죠 근데 맞고 탄애로를 구입한 거 갑자기 영양제 하나 보이니까 온 김에 감기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골다공증이 좋나 우리를 하나 사고 보다가 기다리다가 보니까 약국이 약이 보이잖아요 내가 한번 이거 먹어볼까 약국이 며칠에 엄청 올라간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처방 받아서 가시게 되면 주머니에 손을 기다리고 하다 보면 괜히 막 이것저것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저 지난번에 10만 원 넘는 유산균도 샀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산균이 꼭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러시길래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을 사게 됩니다 무슨 막 그렇죠 우리의 머리 좋아지는 뭐 이런 거 써있고 3천 5천원 끊는 거죠 그게 모여서 매출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 접종 맞을 때 병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백신 맞는 병원들이 평상시에 잘 되는 병원도 있지만 보통 손님이 없는 병원들도 접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을까 봐 일부러 사람이 안 가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병원도 매출이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꽁차 놔주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어려웠던 기업도 백신이 맞춰지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백신 1차 맞을 때 대기표가 40번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0번이요?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또 맞겠냐 하시는데 지금까지 4천만 명이 접종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추가 접종 그리고 어린이 접종 이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가 또 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 뭐 보면 사야죠 그게 뭡니까? 젤리 뭐 이런 거 손에 집고 무슨 만화가 그려져 있는 거 뽀로로 붙여있다 자꾸 막 사고 그런 게 또 올라오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WTI입니다 이게 브랜드 2가 아니고 WTI가 100달을 갈 수 있다는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 수장이 상품 가격도 얘기합니까? 되게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유가의 급등을 원하지 않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오펙플러스는 유가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엄중하지만 슬쩍 100달을 갈 수 100달라고 하면서 갈 수 있다 은근히 이거 100달러 원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번 100달러가 약간 식사한 거는 많이 나왔어요 이 데이터가 이 목표가 근데 이번에 뱅커어머니카드 역시 추운 겨울 그 다음에 국제선 운항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미리 언급을 했었고요 오늘 똑같은 시기에 골드막사스는 나는 가격을 모르겠어 그렇지만 아주 길게 유가가 상승이 유지될 것 같다는 또 리포트를 했습니다 진짜 세상 빠르게 변한다고 작년만 해도 셀가스 어쩌고 하면서 유가 영원히 30달러 아래에 갈 것 같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제가 1970년대 후반에 말입니다 후반에 80년도 초반이라든지 그때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같이 학생 1980년대 초반에요? 네 학생이 아니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뭐 이유식 정도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얼빛 들었던 게 뭐냐면 석유가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0년 뒤였거든요 2010년에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 근데 그 고갈이 언제 되는 건지 고갈 얘기는 지금 나오지도 않던데 혹시 그거 다룬 적이 없습니까? 석유 고갈 언제 되나? 석유 고갈 얘기 이제 쏙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제가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갈 안 되는 거 아닌가 했었더니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나왔습니까? 지금부터 40년대에 고갈될 수 있도록 40년 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40년을 기다려 그러니까 2060년대에 또 누가 얘기하겠죠 내가 2020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고갈이 안 되고 있네? 저는 그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4년이 고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외계인이 몰래 넣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됩니다 펀에는 양을 봤을 때 가능한가 그렇게 뽑아내야되는데 어디서 자꾸 나온다는 거죠 땅은 똑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석유에 대한 고갈은 우리가 좀 뭔가 과거에 어떤 뭔가 기술력이 없을 때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올라간다는 그래서 일단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80달러도 깨졌더라고요 81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막삭스가 머크의 몰류피라비르 외에 다른 경쟁사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이 머크는 이 치료제로 인해서 150억 달러 200억 달러까지 매출이 가능합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당 아니다 또 여러 가지 경쟁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로슈하고 시오노기 일본기업입니다 시오노기에 있는데요 이거를 추천한다 근데 회자는 일라릴리하고 리제노온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골드막삭스에 이 세 가지 보시면 좋는데요 이 세 가지가 맞는 약이 앞으로 히트 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뭐냐 임상실험 결과 첫 번째 당연하겠죠 효과가 좋아야 되니까 두 번째 언제 승인되고 얼마나 가격이 비싼가 세 번째 소화에 대한 효과 이게 부작용이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맞았는데 뭔가 문제 생기면 문제가 커지니까 이 세 가지만 부합이 되면 약이 많이 팔릴 건데 그 약이 로슈하고 시오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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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인데요 머크 로슈 시오노기인데 이 약이 대부분 다 올해 4분기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어차피 시오노기를 잘 모르시니까 로슈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옆에 있는 약들은 안 되는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크야 당연히 올해 매출이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공급망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고 신발은 베트남 공장이 폐쇄가 돼서 안 돌아오고 있고 또 웬만한 물건들은 선박이 못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을 보통 투자자의 날이나 어닝콜할 때 그 기업 관계자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를 횟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2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1년에 2천원 정도 언급합니다 없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요 이미 3천 번을 넘어선 그러니까 그만큼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건 당연히 그냥 그만큼 많이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이 나온다고 그러면 진짜 심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뭐냐면 좋은 게 나쁜 거잖아요 실제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 자체에서 생산을 못하고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선박이 또 와야 되는데 최근에 큰 선박 하루 빌리는데 1억 정도 한다는 많이 올랐다 제가 이제 몸감 삼아서 갑자기 그 선박의 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몇 톤인지 제가 이제 얘기했죠 하늘만큼 땅만큼 큰 선박이 하루 빌리는데 1억이다 엄청 큰 선박이라는 거죠 제가 혹시 아십니까 네 1만 2만 4천 TU 1만 5천 TU 네 뭐 그런 그 정도 그렇게 세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저희가 전문자가 아니니까 뭔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선적도 배도 많이 빌리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야 진짜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 하시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미국의 마켓 전체 시가총액은요 얼마냐 미국 달러로 48조원 정도 보입니다 48조원 아 48조 달러 아 48조 그렇죠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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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조 달러니까요 빠르게 1200원 계산하고 빨리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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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천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대장 그렇죠 이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독일과 영국의 GDP를 합쳐도 이게 큽니다 미국 마켓 전체 5개국의 GDP 합이 47조원 2조 달러니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도 강한이 아니라 전성시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GDP의 한 2.5배가 더 커져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이거 보시면 또 버핏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만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갖는 게 이게 GDP하고 똑같은 게 맞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마켓 케이비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지금 또 많이 올라온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냥 그게 아니고 대충 수치로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언제 보여드리는 거냐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점치는 거였거든요 한 달 전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FMC 미팅 결과가 나왔잖아요 회의록이 나왔죠 근데 저는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보인 그대로 이번에 결정이 난 겁니다 제가 오늘 든 게 아닌다 이게 한 달 전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2011년 12년 2021년 12월부터 긴축에 들어간다 한 달에 150억 달러씩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7월 달에 끝난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의사약이 나올 때 더 강한 어떤 표현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우리가 예상할 만큼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시장이 벌려는 게 없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발표 날 때 조금 놀랐던 게 과거에는 우리 양쪽어나 텐터로 테이퍼링 처음 등장했을 때 버넨키 시대에 그때 텐트랑 그래갖고 주가가 꽤 움직였거든요 막 하락하고 큰일 났다 그동안 주사 넣던 거 약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진짜 크게 아픈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저 테이퍼링 발표할 때는 뭐 별 이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줄이나 아프다 그렇죠 별로 들으시는 것 같고 오래 들었고 예상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테이퍼링 자체가 정상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죠 한번 경험해 봐서 경험해 봤고 또 그 이후에 장이 올라갔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영향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간단히 나온 기사만 빠르게 좀 보고 장 출발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민영 건강보험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제 건강보험회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닙니다 앤섬이 앤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딱 찍혀있는 걸 갖고 다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일단은 의료비를 약간 정사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1등 민영 건강보험회사인데 오늘은 2.2%가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거의 매번 매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아 벌레 한 마리가요? 아까 전에 본부장님 얼굴에 벌레 한 마리 앉는 걸 봤는데 말씀 중이어서 제가 제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입에 들어갈까 봐 아 예예예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예 고맙습니다 자 벵크 아메리카는 끝냈으니까 넘어갑니다 웨일스파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월그린 부츠 월라인에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건센님 말씀을 드렸고요 캐터필라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메가사이클 나온다 근데 메가사이클인지 메가사이클 뭐 이런 사이클은 아마 반도체에서 좀 쓰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기 적혀있네요 진짜 메가사이클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14년 만에 나온다 이런 게 근데 이게 뭐 건설장비에서 인프라 때문에 아 인프라 투자 미국이 몇조 달러짜리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메가사이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코인이 이번에 아웃포폼의 의견을 게시하면서 게시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캐터필라는 중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TSMC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쇼피파이가 이번에 마이크로스피트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산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에이비스 버젯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중고차 렌터카 업체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립에서 언더웨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약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표는 렌터카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렌터카라든지 중고차에 대한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지금은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 차가 평상시 2, 3만 원짜리가 10만 원씩만 부르고 엄청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UPS가 오랜만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립에서 일단 바위를 올렸는데요 스티피엘이 일단 올린 겁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최근에 많이 빠진 걸 얘기하면서 올린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2.6%가 올라간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쳐주십시오 청명하네요 자 오늘 오늘 기대합니다 1% 이상 시작하기를 기원하면서 10월 14일입니다 오늘 S&P500이 0.93% 아 거의 1%네요 다우가 1.15% 1% 나스닥이 0.73% 이게 반대로 원래 나스닥이 더 셌는데 뒤집어진 모습 왜냐면 금주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원래 32만 명 이상이 있는데 29만 3천 명으로 드디어 이 자를 처음 보는 겁니다 팬데믹이 처음 보는 이 자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평상시에 25만 명이었거든요 거의 회복 단계 있다 거의 근처로 왔네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스닥이 0.97%까지 올라오면서 자료가 갑자기 업데이트 된 거죠 확 뛰어서 일단은 1%는 1%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사상 최고치 대비 얼마나 밑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슈칸 혹시 아십니까? 나스닥이요? 아니 S&P 500에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한 5% 아닐까요? 지금 4%입니다 4% 오늘 만약에 올라오면 3%까지 빠진 게 없죠? 빠진 게 별로 없어요 한국 시장만 그냥 한국 시장은요 글로벌 3 세 번째 회사입니다 최악의 성과를 보인 올해 최상은 아니고요 밑에 중국이나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여간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멀리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적이라든지 삼성전자 실적들이 사실 최고의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원래 더 멀리 뛰려고 멀리 뛰려면 뒤로 쫙 당겨야 멀리가 하지 않습니까? 많이 당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막 떨리셔서 약간 충혈되어 있는데 주식이 많이 물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맵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거 눈이 좋아집니다 이게 보통 이제 녹색의 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여름이네요 여름 여름입니다 다 올라와서 뭘 뺄 게 없습니다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고요 진짜 강하네요 오늘 특히 강한 색깔이 뱅크 어메리카 모건 스트링 같은 기업들 3% 올라였네요 그다음에 반도장비업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프라이얼 머트리얼즈 랩 리서치 ASML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유나이텔스 그룹 같은 인형 건강보험회사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그나 앤썸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서 조만간 추가 접종에 대한 긴급 승인을 상당히 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 모습 보이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은 아마도 한 95%가량 종목이 올라오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밀리니까 미국 주식은 금방 찾아오면서 장 초반에 좋았다가 자꾸 이제 장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좋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워낙 실적도 기파침이 됐고 지표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시겠지만 며칠 좀 쉬었기 때문에 다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결과를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편안한 잠을 자고 홍보장님 내일 아침에 또 6시 반부터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야 예 홍보장님 침대를 이렇게 만대로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6시 반에 다시 한 번 홍보장님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 홍보장님 이셨습니다 훈연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이 생각해지는 상황인가 내용을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2부에서는 우리은행 민경호 선임연구원님과 우리 원달러 환율 자산배분하는 분들은 달러 자산을 달러 자산이 요즘에 효자 아닙니까 우리 미국 주식도 효자인 것처럼 달러 자산이 효자인데 원달러 환율 1200원 찍고 약간 빠져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관들이 보통 갖는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달러 관련해서 수출입 내고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가장 일선에 있고 가장 잘 아는 기관이니까 관련해서 선임연구원님이 좀 희황을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3부에서는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공무장님이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 분석해 주셨고요 특히 금융주들 요즘부터 금리 올린다는 말이 많고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축포를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다 즐거운 하루였으니까 오늘 발 편히 뻗으시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신뢰하게 물어봐 감사합니다.